머리 색깔이 바뀌었거든요. 아 근데 빨간색은 시계방향인데? 네 빨간색은 시계방향으로 나왔어요. 파랑색은 반씩으로 나왔어요. 랜덤.. 랜덤.. 어지럽네? 일단 가보죠 저희. 그냥 다 살면 되네. 그냥 확실한 거는 처음 두 개 먹고 처음 두 개 먹고 자기 색깔 반대 거만 무조건 생각하시면 될 듯? 네. 오각 안 먹었으면 전원생전이었는데 12개부터 나온다 이 소리죠? 네 12개때부터. 오각 그냥 드립을 해야돼. 보스 쪽에 딱 붙어있거나 하는 게 나을 수도군요. 벼룡왕 나올 때 보스에 딱 붙어있다가 오각 쪽으로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. 아 그럼 아예 안 따라오니까? 네 아예 안 따라오니까. 벼룡왕 X로 나왔었나? 네 X로 나왔어요. X로 나왔어요. 이 파티가 드립을 하실래요? 이 파티가 X로 서있잖아. 이거 아무도 말해. 이거 아무도 말해. 오케이 3버그 갑니다. 알겠습니다. 아래. 그리고 그거. 아이고. 파티 빗줄 그냥 이만 안 쓸게요. 네. 그냥 맞지 말고. 아 또 리브쿨? 여덟이 도발. 아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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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Unit 1. 구름 나와요? 이거 제가 한 번 여러 개 먹어볼까요? 일단 처음에 자기 자리로 가서 아 몽환의 시선 맞으면 벗겨진다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? 벗겨지는 거예요? 아 맞네 안 보는 거? 보는 거? 안 보는 거? 스택 관리를 하니까 안 보는 무력이 좋다 안 보는 거? 안 보는 거? 나이스 나이스 쉽네 이거 들어오고 나왔다 우각 우각 했어요? 넣었어요? 자기 자리? 아까 내 향보님 버렸구나 향보님 미안해요 뽕키님이 더 좋았어요 이거 무조건 X가 아니네요 이거 자리가 센스컷 해요? 센스컷 해야 될 때 우스 보는 방향인가? 이것도 뭐 자기 자리에서 시계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때 광고 광고 뭐 자기 자리에서 시계방향으로 교발, 아이스 교발?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그렇습니까 여기 다행이다 이거 엄청 아픈데 어? 범인 두나님이었다 어 이건 나다 교발 곧 나와요 와 또 여기다 다행이다 카운터도 나와요 이제 카운터 아래 까비 아래 안 봐 안 봐 안 봐 맨에서 봐야 돼요 치 모르니까 풀빛 채워도 싫어 내 빨간색 어디갔어? 내가 검, 내, 내, 네모 어디갔어? 내, 네모 어디갔어? 내, 네모 여기, 내, 네모 여기 한길, 네모 여기 한길 잠깐만 너 빨간색 없는데? 아냐 안 냈어 너 나 죽어... 파란색이 왜 두 개 남아있지? 다 죽었다. 다 죽었다 이거. 찰로우님 못 부셨어요? 저 파란... 아 저 노란색. 부수고 있었어요. 노란색 다 있는데? 노란색 다 있는데요? 이거... 내가 한 칸 옮겨서 부숴. 아 주노 왜 12시 걸겠어, 네모. 아니 6시... 저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깨는 중. 아니 이거 나 파란색 부... 파란색 부셨나 내가? 네 여기가 남아있었어. 아 빨간색 부셨나? 내가 이거 부숴. 여기 빨간색 부숴가지고 내 빨간색이 하나 없었겠지? 빨간색 부신 것 같은데. 가죠 일단 바로. 지... 지... 지성. 이미 파노에요? 네. 넬라 저 아껴놓고 넬라 저 때까지 아껴 써. 네. 다 대용해. 두 명 거의 밑에 꺼게요 저. 그렇게. 어? 45줄 시작할 때 각선 깔아줄게요. 잠시. 잠시만요. 여기 각선 미리 쓰고 갈게요. 한 번 봐. 아... 사관문... 좀 극장되는데? 사관문이 제일 어지럽다. 아 나 사관문 때는... 극탈을 끼긴 해야 되는데... 아 의외로 사관문이 더 쉬울지도? 희망을 가져요? 아니 막... 능지 패턴 막 두 배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아... 어딜 하나... 5관문 어떨까요? 아니 5, 6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. 재태우 막... 근데 6이 제일... 진짜 5, 6 진짜 헬일 것 같아. 저기 자리? 네? 네? 아... 아 나오는 거 대충... 똑같구나. 상해요? 똑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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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X자로 먹는 사람들이 한 개 더 먹으면 되죠? 네. 네. 맞아요. 비었다. 아 왜는데? 아니니? 카운터 치면 3버섯. 카운터 치면 5라? 카운터 치면 4시간 줄 알 Yum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빠지고? mourreich suggesting 스윙이 뭐야? 하하하 gospнуться 소리가 끊겨가지고 비가 너무 아팠어요 계속 마 지지직 지지 끊긴 소리 들려가지고 소리 좀 줄이고 있었어 곧 무력화 뜹니다 일어나면 아웃기부발 나와요 무력화 나와요 이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? 4선을? 4선은 맞으면 안돼요 4선은 맞으면 안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라색은 맞으면 안돼요 안 보라색 맞으면 지옥 수리인 거예요 아 이거 암박 무조건 고정으로 고정인가봐 네 암박은 고정 암박 암박 맞잖아 아 이거 메두사도 맞으면 안돼요? 각 메두사도 지옥팠잖아 간 각 마지막까지 일어나면 도발 여섯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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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미록 여섯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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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조 존나 편해 보인다 개 부러워 오로조 뚫고 가요? 네 네 스카운터도 뚫고 가고 다 뚫고 가요 그 경면이 아 경면 캐리? 네 상시 경면 캐리 찐목 거리 전에 늘 있어요 린트 안 안 안 아홉시 도발 법을 아끼는 중 법을 아끼는 중 법을 아끼는 중 벼로가 한 다음에 네 벼로가 나올 것 같아서 다음 벼로가기 다음 벼로가기 카운터 아 이거 봐? 오 끊겨 게임 뭐야 왜이래 3번보다 끊고 간다 보다 이거 끝나면 두발 두발 나이스 아 이거 안 끊겼다 끊겼는데 끊기는데 끊겼어요 끊겼어요 아 데미지 안 들어왔어요? 네 네 아 끊겼어요 한 번 더 해요 방금 방금 수리일까? 이거 카운터 쳐야 돼요 여섯시로 여섯시 할게 검색 chưa 화분 전반 뱃고 하여섯시 아 나이스 너무 잘해 이거 끝나고 바로 저거 나와요 스킬 잘생각하세요 스킬 스파프 스킬 스파프 박텀 깔아놨어요 본킹님 나오면 될래? 나 노란색 안 오케이 가운데 내모? 네 내모 아 저 안됨 안 부셔졌어 하나가 어? 하나가 안 부셔졌어요 조용히 일단 일곱 명? 제가 와 이거 어떻게 커버해야 되나 이거 커버한다는 말을 못하게 혼자 있어도 버틸 수 있는...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오케이 코버버님 그거 언제 올라가요? 올라... 어... 바로 켜드릴까요? 5초 뒤에 그거 오케이 이거 카운트 팀은... 네에에에 오케이 오케이 스킬은 있어요? 나이스 어떻게 커버하지? 아 도발 끊을걸 안 본킹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악 6초 6초 도발 이게 어차피 커버한다고 해도 반대펀트 파티도 또... 미루 미루 5초 5초 자기들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하고 본킹님은 그대로 아니 저하고 샬롱님은 그대로 제 자리에서 양옆에 뜨는 거 확인하고 본킹님이 두 개 다 커버 가능? 타는? 곧 0줄 나와서 정해야될 때 빠르게 3번 여기 여기 공기님이 3시 쪽 6시 쪽 둘 다 봐주시는데 오오오 돼요 뭔 딜이야 3편 2분 도발 1분 1분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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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3분 2분 잘못 1분 24 구워 빛이 났나는? 네 불빛 치었나요?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처음 일곱시 스키바님 커버해요 클릭 그거 먹어 이제 바뀌어요 색깔 이제 바뀌어요 색깔 바뀌어요 이제 아 바뀌었다 파란색 어디있어 파란색 여기 파란색 파란색이 안보여 빨간색 된거같은데 됐다 지렸다 나이스 5점다 11개 뭐야 2개 몇개 드셨어요? 3개 쩐다 와 5점다 내가 4개인가 3개 먹었어요 4개 드신분이 있으신거 같은데 내가 4개인가 3개 먹음 와 4개 나이스 살균님이 처음에 2번 먹고 두번째꺼에서 내가 2번 빨간색은 파란색 하나 아 내가 거띠님꺼 커버했다 와 지렸다 나이스 사랑해요 어쩐지 한개씩 더 먹더라 아니 가야되는데 아무도 안가길래 제가 가 이거 무료수가 좀 빡세게 가죠